자, 나오세요, 나오세요, 독이 바짝 올랐어요, 다쳐요 나오세요, 나오세요, 다치기 다 가까이 있어요 이쪽이 전갈 꼴이고, 이쪽이 독침입니다 창고에서 연기해 주세요 첫 번째 장면은 전갈이랑 독수리랑 서로 싸우는 장면입니다 자, 촬영 들어갈게요 레디! 액션!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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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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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아니, 갑자기 헤드박을 하면 어떡해요 계속 똥짐을 찌르잖아요 깊숙게 들어왔어요, 계속 빈정성하게 하네, 진짜 싸우지 말고 아니, 속옷이 완전 들어갔어요 뿌리 참으세요, 두 분 싸우지 마시고 뿌리 장착하시고 말 겁나 하나, 진짜 자, 감탄 드릴게요, 다시 가겠습니다 자, 자, revolt... 악션!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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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lie 오오오오오오오오오 Instrumental 아씨... 아ents해Ж... 오오오오 Lyndi 독수리 공격하세요, 공격하세요, 독수리 공격하세요, 컷! 왜이래, 왜이래? 공격을 왜 안해요? 저기요, 저기요, 괜찮으세요? 불이 다 비웠어, 일어나. 엄마, 괜찮으세요? 미쳤어! 우발적 실수였어, 인마! 우발적이었다고! 넌 엄마 방구 안 껴! 기체가 아니고 고체였어! 여보세요, 뭐라고 이게? 아, 진짜! 정갈은 됐고, 용명 씨도 그냥 독수리 해주세요, 독수리. 같이 독수리요? 네, 두 분 다 독수리하겠습니다. 자꾸 싸워서 안 되겠어요. 우리 재성 씨가 엄마 독수리 해주고요. 우리 용명 씨는 애기 독수리 하겠습니다. 준비해 주세요. 이번 장면은 엄마 독수리가 애기 독수리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장면이에요. 저기, 잠깐만요. 저기, 잠깐만요. 불이 안 바꿔요? 네, 안 바꿉니다. 아니, 독주머니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바꿔야 될 것 같은데. 불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. 빨리 준비해 주세요. 자, 준비해 주시고. 차량 들어갑니다. 레디! 액션! 으악! 으아악!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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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나와봐, 나와봐. 나와봐. 뭐하시는 거예요. 자, 엔진! 아이씨! 아, 먹이를 주는데 헤드가. 아, 먹게요. 진짜. 아, 나와나와나와나. 아, 진짜. 왜이래, 왜이래. 진짜, 왜이래. 진짜 왜이래, 왜이래 이거. 울어!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.